따라오세요. 따라오세요. 정말 많죠. 정말 많아요. 시작점이 어딜까요? 여기예요. 저희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드리는데 퍼실을 22,800원 마트에서 따로 사셨어야 했던 것들. 하나, 둘, 셋, 넷통만 카트에 담으도 얼마 계산하셔야 되는지 아시죠? 근데 지금 넷통에다가 또 드려요. 또 드려요. 1.8L 용량으로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리필까지도 넷팩 드리면 퍼실은 지금 최대 용량으로 만나가시는 거고요.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단에 더 드릴 거예요. 1종 주방세제의 프릴도 1종, 1종 해서 2종씩이나 그런 프릴도 최대 용량으로 만나가십니다. 화장실도 관리해보세요. 주방뿐만 아니라 브레폰 6 이펙트, 변기 세정제, 물때 탈취, 변기, 물 찌든제까지 제거하는 똑똑한 세제들로 해서 풀세트로 다 갑니다. 맞습니다. 최대 최대 거기에 브레폰까지 이보다 더 드린 적이 없어요. 여러분 빨리 오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중에 하나 또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 이게 22,800원짜리잖아요. 써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되는 한 달의 시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앱으로 오세요.